피조개 6KG 10kg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피조개 6KG 10kg 판매합니다. 바다의 보약 피조개 깨끗한 남해안에서 생산된 피조개는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으며, 붉은색의 체액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다향이 가득한 피조개로 회, 덮밥, 찜, 찌개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조개 회 피조개 피조개 무침 피조개 비빔밥 비닐에 개별 포장되어 얼음 또는 아이스팩과 함께 발송됩니다. 판매가격 피조개 6KG 39,000원 무료배송 피조개 12kg 69,000원 무료배송 피조개 6KG 10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